네, 앞서 마켓 이슈 우리 박재인 키스터도 제지주 포착을 했는데 우리 또 포토 안에 또 있죠. 펄프 가격 상승 수혜주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코스닥이 하락을 하거나 코스피 대형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주가 거의 다 떨어집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을 한 종목들은 좀 비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다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지 관련 업종, 펄프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지 업종, 포장 업종 지금 주도주가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지 못한 종목들을 발굴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펄프 가격이 지난달 톤당 595달러에서 600달러, 655달러 4월에는 855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인쇄 용지라든지 특수지 업황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유가 수혜주를 찾는 거고 펄프 가격이 오르면 펄프 가격이 상승한 수혜주를 찾는 게 중요하고 주요 수출 시장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 재고 비축 움직임인데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판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재지 관련주들 흐름과 가장 선호하신 종목까지 바로 이어갈까요? 네, 첫 번째 지금 관련주 무림 PMP가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하면서 올라주는데 여기는 좀 약간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죠.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제 한창재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것도 재지 업종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대림재지 이것도 맞습니다. 재지 업종 중에 실적이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죠. 대형 포장, 여기도 포장업체인데 거래량이 여기는 또 연상을 갖기 때문에 조금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한국 패키지 보겠습니다. 한국 패키지는 그래도 예전에 올랐던 것이 상한가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봉이 오늘 나와주긴 했어요. 이 축이 이탈이 안 되면 여전히 이 종목도 추세를 우상해할 가능성도 있고 영풍재지 여기는 아예 오른 적이 예전에 연상으로 갔던 품절주 형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약간 형식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선호하신 종목도 들어보고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 시즌에 계속 중장기로 포탄에 있었던 종목이 성창기업 지주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참 저평가다. 또 자산주이면서 자산재평가가 좀 시급한 종목이고 때가 좀 묻지 않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봤을 때 한 번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림사업하고 폐목제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관심이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그다음에 이번 펄프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한 수혜주라고 분류가 되고 있고 목재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보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목재를 수출하는 동사가 수혜를 보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고 또 22일 날 또 재료가 있죠.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탄소배출이라든지 친환경 관련주로 장기적인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가덕도 신공항 테마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인근의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정말 자산재평가하면서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좀 우리 매매 좀 해볼까요? 지금 현재 보면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박스를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급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고점에서 한번 자리를 잡고 재차 돌파하는 흐름인데 예전에 했던 벽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고점에서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현대위아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박스권을 유지를 오래 했던 기업이 한번 돌파가 되면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성창기업지주도 지금 박스권 돌파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2,700원부터 2,720원 이 가격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주차트로 봤을 때 뻗어가는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그다음에 월차트로도 지금 이번 달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위로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연차트를 보더라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리스크 관리 가격을 저는 빠르게 조금 수익을 목표로 하되 손재가를 2,58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는 조금 만약에 이 구간이 3,000원 라인이 강하게 돌파가 되면 충분히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3,200원 이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이뉴스 코스파스턴스의 이정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